말씀단체 두 번째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자취에 오셨잖아요, 그죠? 자취에 오시면 즐거우세요, 안좋아오세요? 즐거우시죠? 즐거우시면 박수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오죠? 우리 졸리실 텐데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크게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 영의 모든 모든 예수님을 구워주니라 찬양하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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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오 청년들은 막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르다 주의 영입하며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오 청년들은 막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르다 주의 영입하며 성령이여 입하소서 입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입하소서 예수 십자가의 의미로서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더러운 죄 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을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약이 깨끗이 씻기여 모든 죄 모든 죄의 더러워진 모든 죄의 더러워진 그대는 씻기여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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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은 주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힘이 주는 신에 영광 중에 오신 줄을 보느라 성포네 왕괴만세 존귀와 위험을 사냥해 왕괴만세 주의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죽이고싶은 날 시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님 주 앞에 무너져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성과 진리의 주원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힘이 주는 신에 영광 중에 오신 줄을 보느라 성포네 왕괴만세 성포네 왕괴만세 왕괴만세 성포네 왕괴만세 주의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신 그날 주님 오신 그날 성포네 왕괴만세 다시 사신 왕괴만세 성포네 왕괴만세 성포네 왕괴만세 모든 힘이 주는 신에 모든 힘이 주는 신에 모든 힘이 주는 신에 영광 중에 오신 줄을 보느라 성포네 왕의 반세 존귀와 위로를 찬양해 왕의 왕의 반세 주 예수 왕의 반세 존귀와 위로를 찬양해 왕의 왕의 반세 주 예수 왕의 반세 주 예수